500에 45, 1000에 40으로 방 찾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집이에요 그 가격대로 500에 45에 관리비 따로나 1000에 40에 관리비 따로나 연식도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연식이고 넓이는 아주 괜찮고 여기서 거리도 900m 한 1km 그정도 3m 50하고 2m 70 그러면 뭐 양쪽 3m 3m 정도 그정도 그래서 지금 불을 안 켜도 되게 밝으니까 그죠? 불을 지금 안 켜도 밝고 불을 키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여기도 앞에 건물하고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정도 환기는 문제 없을 거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많은 분들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 없었으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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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